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왼쪽 개체에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회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번째 있는 필드 선택하신 다음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속성에서 필수를 예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빈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문자를 허용해서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번째 고객 테이블의 휴대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010 문자율과 8자리의 숫자, 하이픈 두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의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형식과 같이 010 이라는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픈 앞에 숫자 4자리 입력하겠습니다.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셔서 다시 빼기 0을 또 4자리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중간에 하이픈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하이픈도 함께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자료 입력 시 화면에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저는 이제 확대 축소 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상품 테이블에 단가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선택하시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소수 자릿수를 숫자 1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자릿수 1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상품 테이블에 용량 계열이라고 세 번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 2, 3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1 또는 2 또는 3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주문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에다가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하셔서 오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세 번째 필드가 있는 회원 번호를 선택하시고 콤보 상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행 온번 유형에서는 테이블 커리이고 그 다음 행 온번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는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필드를 가져오긴 하지만 실제 저장되는 필드는 회원 번호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첫 번째이고요. 열의 개수가 총 5개 열 개수는 5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소까지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행수는 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각각 3cm씩 총 너비가 목록 너비가 3,5,15, 15c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가져왔어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로 저장할 거고요. 열의 개수는 5개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행수는 숫자 1로 되어 있습니다. 행수 숫자 1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는 각각 3cm, 3,3 해서 5번 입력해 주시고요. 총 목록 너비는 15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만 허용해서 예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우리 지금 작업하셨던 회원 번호를 클릭하시고요. 콤보 상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화면과 같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기존의 고객과 주문 테이블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문제에 주문 테이블에 상품 코드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를 주문 테이블에 상품 코드로 드래그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이 다 되셨으면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주문 정보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 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머리끌에다가 주문 정보란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위쪽에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세 번째에 있는 가 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폼 머리끌에 오셔서 현재 주문 정보를 표시할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요. 우리가 입력하고자 한 주문 정보라고 레이블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셨고요.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다음은 현재 입력하셨던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이름과 글꼴 크기 문자 색깔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레이블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 탭에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형식 탭에 첫 번째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꼴에 오셔서 현재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목록에서 굴림체를 찾거나 또는 직접 굴림체라고 쓰셔도 되는데 목록에 찾는데 오래 걸릴까요? 네 굴림체 그냥 쓸까요? 여기다가요. 글꼴 이름에다가 굴림 라고 쓰시면 굴림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글꼴 이름은 굴림체 글꼴 크기는 현재 11인데요. 문제선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셨던 텍스트에 대해서 문자색깔을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색깔은 XS 테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목록에서 XS 테마 10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X 테마 10이라고 하셔서 첫 번째 폼 완성에 폼 머리글에 제목 부분에 레이블 추가하시고 아 이름도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모두에 가셔서 첫 번째 보이시는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블 추가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폼 머리글에다가 폼 머리글에 그림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현재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이미지 삽입이 클릭이 안됩니다. 레이블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해제하시면 다른 쪽 클릭하시면 양식 디자인에 이미지 삽입을 아까는 비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을 클릭하시고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실습하셨던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그림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마우스 모양의 십자가의 옆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넣고자 위치에다가 일단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드래그 하시면 이제 가져오신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폼 머리끌에 주문목록.png 그림을 가져오셨고요. 삽입한 후에 이름은 그러면 속성 시트에 모두에 오셔서 이름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img 주문목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img b가 아니라 img 오타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죠. 이미지 img 주문목록이라고 이름은 수정하시고요. 그림 유형에 오시면 현재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너비와 높이 값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 값을 각각 문제에 나와 있는 너비와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폼 머리끌에 주문목록점 png 그림 컨트롤을 삽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세번째 폼 바닥글에 폼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txt 총수량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txt 총수량 컨트롤에는 txt 조회 월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주문일의 월에 해당한 주문수량의 합계를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txt 총수량에는 txt 조회 월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폼 머리끌에 있습니다. 조회 월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txt 조회 월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회 월의 총 주문수량은 5월 주문수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다가 조회 월에다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숫자 5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첫번째 입력한 5라는 숫자를 가져올 거고요. 거기 뒤에다가 월 주문수량이라고 텍스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d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조건은 뭐냐면 txt 조회 월에 입력한 숫자와 그 다음 실제 주문일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과 같은 데이터에 같은 데이터에 저희는 주문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txt 총수량에다가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txt 총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일단 살짝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제가 만약에 확장하지 않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확대 축소창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컨트롤 원본에 입력하실 때 좀 작게 입력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txt 총수량에 표시하실 문구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txt 조회월에 입력된 숫자가 어떤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입력한 값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txt 조회월에 입력된 값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를 바로 붙여서 앞에 입력한 txt 조회월에 입력된 숫자 뒤에다가 월이라는 글자와 주문 수량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dsum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dsum의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저희는 주문 수량에 대해서 주문 수량 필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주문 수량의 데이터는 현재 폼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레코드 원본인 주문 정보 테이블에 가서 주문 정보 커리에 가서 주문 수량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은 폼 선택기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주문 일에서 현재 주문 정보 커리에 가서 주문 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 주문 일에 월이 txt 조의 월에서 입력한 거와 같습니까? 먼스함수 입력할 때 앞에 조건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았네요. 큰 따옴표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조건 작성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뒷섬에 대한 이제는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외열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뒷섬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폼에 대한 레코드 원본 확인하실 때는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가 교차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레코드 원본이 주문정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정보 쿼리에 가서 주문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데이터의 월이 현재 txt 조의 월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신 겁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현재 월 주문수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5라고 입력을 했을 때 5라고 입력했을 때 아래쪽에 오시면 조의 월에 입력한 5자가 표시가 되어서 5월 주문수량은 디썸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는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의 주문정보 폼의 세문항의 폼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시는 주문정보 폼에서 작성할 거라서 보기에 가셔서 다시 한번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주문정보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새로 눈금자의 본문 영역에서 클릭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에 오셔서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현재 상품명 필드에 B나 룰을 포함하면서 주문 수량이 9 이상 10이 이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입력할 때 좀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안쪽에다가 식 옆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상품명이 B나 룰을 포함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또는 룰을 포함하면서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상품명에 가셔서 상품명 필드에 가셔서 B라는 글자가 포함된다면 앞쪽에 B 앞에 어떤 글자가 올 수도 있고 B 뒤에 어떤 글자가 올 수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B라는 글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앞과 뒤에다가 만능문자 별을 입력하시고요. 또는 B로 시작하거나 OR 입력하시고 상품명이 마찬가지로 룰을 포함하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룰하는 글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B 또는 룰하는 글자가 포함이 되면서 AND D의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수량은 9 이상 1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수량의 필드에 가서 크거나 같습니까 9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주문수량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작거나 같다 12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상품명의 상품명의 필드에 B나 룰을 포함하면서 라고 해서 B 또는 룰하는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OR로 묶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 다음 상품명은 상품명은 9부터 12 여기 앞에 가로를 꼭 안 묶고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주문수량은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가로로 묶어서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9부터 1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셨고요. 되셨으면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주황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주황을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주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정보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다음 이어서 작성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주문정보 폼에서 주문정보 폼에서 TXT 회원번호를 선택하시고요. TXT 회원번호 컨트롤을 더블클릭 하면 해당 회원의 정보를 회원정보 폼에 표시하는 회원정보조의 매크로를 작성한 후에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작성하고 나서요. 현재 주문정보 폼에 TXT 회원번호에 더블클릭 화면 이라고 이벤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한 매크로는 폼을 열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의 회원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회원정보는 TXT 회원번호 컨트롤 더블클릭 하면 TXT 회원번호에 해당한 회원번호에 대한 폼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외열 조건문에 가셔서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번호가 회원번호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폼의 모든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가셔서 주문정보 폼에 TXT 회원번호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문정보 폼에 가서요. TXT 회원번호를 선택한 각각 동일한 회원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폼으로 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하나를 작성하셨고요. 매크로를 일단 저장할까요?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는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매크로는 일단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TXT 회원번호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해서 회원 정보 조회라는 매크로를 선택합니다. 이제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조금 전에 하셨던 매크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회원번호 63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63에 해당한 회원번호에 대한 내용이 폼이 하나 열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아까 두 번째 작성하셨던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건부 서식은 상품명에 B나 루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9부터 12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주문정보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주문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이고요.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회원번호 되어 있고요.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셔서 우리는 아이디 라는 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번호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회원번호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 바꾸를 하는데 언제 바꿀거냐면 구역전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txt 주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주문 일은 본문에서 본문에서 txt 주문 일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이 있다면 숨기겠습니다. 더블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가시면 위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전체 페이지 수 다음에 쪽 중 현재 페이지 수 다음에 쪽 이라고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p-a-g-e-s 라고 입력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 쪽 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한 칸의 스페이스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해서 쪽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70쪽 중 그 다음 5쪽이라고 되어 있죠. 5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페이지 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텍스트를 적당히 스페이스가 있다면 띄워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번호 바닥글에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txt 주문 횟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별 총 주문 횟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을 클릭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구한값 뒤에다가요.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건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주문현황 보고서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주문정보 폼 머리끌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닫기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실 거고요.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작성을 하실 건데요.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놓으시고요. cmd 닫기를 클릭하면 저희는 변수 하나를 좀 만들게요. 만약에 예스라고 메시지 상자가 띄워졌을 때 예 아니오 중에 예를 선택했을 때 예라는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땐 딤이라고 입력하시고 변수 이름을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 A라는 변수 A라는 변수는 메시지 상자에서 예나 아니오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수 있는 변수인데요. 그러면 A라는 변수가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변수를 사용해서 메시지 박스를 작성할 때는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표시하실 문구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A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메시지 박스 가로 열지 않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폼을 종료 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예 아니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VB 예스 노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타이틀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폼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실 텍스트 제목은 폼 종료 입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요. 예나 또는 아니요라는 값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선택한 값을 기억할 A라는 변수가 혹시 예스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예스 VB 예스 입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저희는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닫겠습니다. 클로즈 라고 입력하시고요. 뭐를 닫을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은 주문정보입니다.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에세이브 예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업하는 폼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닫기 번트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보통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데 묻지 않고 바로 저장하고 폼을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능 구현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쪽에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상품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이블 추가해 가셔서 상품과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주문 선택하시고 조건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이란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 갖고요.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한 다음 문제 나와있는 조건들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필드가 필요하고요. 주문 횟수를 구할 건데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 필드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할인 금액 합계를 구할 건데요. 할인 금액 합계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의 개수가 10개 미만 이면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근데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아래쪽에 있는 함수 중에 스위치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썸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상품 코드 옆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문구는 할인 금액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금액 합계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할인 금액 합계라고 표시하실 거고 그 다음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만족하면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sw itch 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다음에는 가로가 열립니다. 조건은 뭐냐면 상품 코드 의 개수가 상품 테이블 의 상품 코드 의 개수가 왜냐하면 상품 테이블 이라고 언급 되어 있는 이유는요. 주문 테이블 상품 코드 상품 테이블 에도 상품 코드 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 상품 코드 라고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구요. 상품 테이블 에 가서 상품 테이블 에 대한 이름 을 입력 하시고 느낌표 상품 코드를 가져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 상품 코드 개수가 10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10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10 미만 이면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합계를 계산할 겁니다. 합계를 계산할 거라서 sum 이란 함수가 필요 하고요. sum 가로 열 구요. 문제 나와 있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 하셨고요. 심표 두 번째는 10 미만 아니면 20 미만 입니까 라고 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카운트부터 지금 작성 하셨던 내용을 심표 까지 아니 그냥 주문 수량 가로 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10 대신에 20 으로 수정 하고요. 20 미만 이면 저희는 0.9 라고 현재 단가 곱하기 주문수량 곱하기 0.9 로 계산 하겠습니다. 작성 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표 20 미만 이 아니라면 30 미만 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도록 하겠고요. 10 대신에 30 으로 수정 하시고요. 0.8 로 주문수량 뒤에다가 곱하기 0.8 이라고 단가 곱하기 주문수량 곱하기 0.8 80% 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작성 하시고요. 썸 뒤에 썸 가로 뒤에 스위치 함수 에 대한 가로 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식이 길죠. 반복적인 부분은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계산하고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 오셔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요약에 가셔서 조금 전에 할인금액 합계는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 하셨으니까 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으니까요. 조건까지 입력하고 하면 결과를 봐야죠. 테이블을 이용하여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문 횟수 상품 코드 앞에 표시하실 필드명을 주문 횟수라고 수정하시고 주문 횟수는 조건에 오셔서 5회 이상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합니다. 상품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인 레코드를 조회하여 할인 제품 테이블로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할인 제품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할인 제품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상품명 주문 횟수 횟수는 개수로 안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할인 금액 합계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문 횟수만 개수로 좀 수정하도록 할까요? 주문 횟수에 오셔서 요약에 오셔서 개수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상품 코드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개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조건식의 데이터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 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문자 처리가 되어 있었네요. 다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주문 횟수 24부터 11까지 할인 금액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우리는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커리 이름은 인기 상품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그 다음 현재 디자인 보기 가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창을 닫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테이블을 생성하셔야 되니까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총 8개 아까 미리 보기 하셨던 결과를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할인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인기 상품 할인 이라는 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 은 커리 디자인 해서 실행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더블 클릭 하셔서 실행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하시면 아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수정 합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요. 기존 내용을 삭제 합니다. 8개 행 붙여 넣었던 걸 삭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눌러주시면 다시 새롭게 8개 행 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할인 제품 이라는 테이블을 결과가 테이블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제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문정보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커리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는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커리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리 마법사를 클릭해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 에 가셔서 주문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주문정보를 선택하고 다음 왼쪽에 행에 다가는 상품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상품명을 선택하고 다음 열에다가는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요. 금액의 필드를 이용해서 총 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총계 선택하셔서 합계 총금액은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총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을 좀 수정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의 이름을 상품명 상품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커리 이름 상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일단 행열 해당된 크로스텝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행에 상품명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은 광역시로 끝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건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별도의 필드에 조건을 따로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아래쪽에 조건에 지역필드에 가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지역필드에 지역필드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광역시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하고자 합니다. 라고 광역시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에 지역필드를 입력했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됐다면 직접 대가로로 지역필드입니다. 수정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필드에 가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광역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줘서요. 지역이 광역시로 끝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계산된 금액이 없을 경우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 금액이라는 부분에 일단 총금액이라고 이름을 수정하고요. 그 다음 값에 금액에 합계가 표시가 됐던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표시된 금액은 문제 제시된 IIF와 이즈널과 썸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금액의 합계가 이즈널이 비어있습니까? 그럼 별표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소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널입니까? 비어있습니까? 썸함수를 통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하셨는데 비어있다면 다시 한번 이즈널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썸함수를 통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요약은 썸함수를 직접 식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요. 합계가 아니라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작성하신 내용을 결과를 살짝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북이 클릭하셨을 때요. 상품명이 있고요. 총 금액이 있고요. 강주 강역시부터 인천 강역시가 있습니다. 작성된 데이터 맞나 확인해 보신데 숫자가 지금 현재 왼쪽 맞춤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아까 식을 통해서 구하셨던 값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형식을 표준으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이제 오른쪽 정렬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리에 가셔서 주문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일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회원명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상품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주문 수량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문 일이 3월이면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건을 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먼스 암술 통해서요. 먼스 암술 통해서 주문 일 월을 추출한 값을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3월 입니까? 조건을 줄 거고요. 3월 이면서 주문 일이 25일 이후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또 작성하기 위해서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일을 추출 하겠습니다. 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일을 추출한 값을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2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문 일이 3월이면서 25일 이후에 값만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성하신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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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3월 25일부터 물결 31일까지 라고 31일 주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우리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주문일이 3월 25일부터 회원명과 상품명과 주문수량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커리에 가셔서 주문정보 커리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회원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은 주문수량을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은 상품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코드가 2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에다가 상품코드에 대한 조건을 작성할 때인데요. 2로 끝나거나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로 끝나거나 5월 4로 끝납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이 안된다면 직접 수정하셔서 2 또는 4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끝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썼네요. 다시 2로 끝나고 5월 4로 끝나고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별 2 별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회원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할 건데요. 커리 이름을 유산균 또는 유산균 또는 비타민C 주문 주문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요. 회원명 주문 수량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요. 전체 레코드가 25개 레코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현재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 테이블에 가서 비고 필드에 이메일 발송 이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하는데요. 고객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비고 필드에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찾으시고요. 그 다음 모양이 좀 다른가? 특수문자 모양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메일 발송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입니다. 이제 비고란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셨던 조건을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조건은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가지고 비교 작업을 할 겁니다. 관계에 가셔서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은요. 회원 번호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번호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는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 사이까지 중에서 고객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가 없는 내용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없다라고요.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회원 번호를 가져올 건데요. from 주문 테이블에 가서 가져올 겁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where를 입력하실 거고요. 주문일 필드에 가서요.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betwe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 나와있는 데이터가 날짜니까 샵을 이용하셔서 2025년 문제 나와있는 4월 1일부터 샵 and 다시 샵을 입력하셔서 2025년 문제 나와있는 5월 30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구문에 대한 하이커리의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현재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저장 버튼 눌러서 회원 관리라고 커리 이름을 저장하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총 54행을 새로 고칩니다.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해보시면 현재 비고란에 이메일 발송 전체 데이터가 좀 많았어요. 그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54행이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이메일 발송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 닫기 버튼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 커리를 작성하는 5문항 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